안녕하세요. 우리 트트홀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번째 트럼펫, 그냥 가지고 있는 소리와 야금기, 뮤트를 꼈을 때 소리, 그리고 야마하 사일런트 전자 뮤트를 꼈을 때 소리 값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도 이 소리의 크기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감으로 느끼는 트럼펫은 시끄럽다. 집에서 연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그러면 이 트럼펫, 이 소리의 크기는 과연 몇 데시벨이 될까? 그래서 오늘 이 데시벨을 가지고 전번째 강의한 내용을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악기는 헤르츠, 진동수에 의해서 음의 높낮이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 소리의 크기는 이것처럼 데시벨에 의해서 소리가 크다, 작다. 즉, 우리가 아파트 내에서 층간 소음이 어떠한 데시벨일 때 이것이 적용되는가? 이것도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이 안에서 떠드는 소리보다 충격 소음에 의해서 많이 민원이 발생합니다. 즉,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청소할 때 청소기 소리, 식탁이자 부딪히는 소리. 이것이 1시간에 낮에는 39데시벨, 밤에는 34데시벨, 그렇지만 최고 소음도는 낮에는 57데시벨, 밤에는 52데시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격 소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시간에 3번 이상 일어났을 때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 소리는 이러한 충격적인 소리가 아니고 어떻죠? 공기 전달이죠. 즉, 공기에 이 소리는 묻히게 됩니다. 즉, 바람이 불어서 쭉 지나가면 소리가 이동이 될 수가 있지만 소리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또 옆에서, 저 멀리서는 점점 작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제 연습실입니다. 지금 데시벨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에서 30데시벨이 나오고, 제가 이렇게 떠들 때에는 지금 제 목소리가 50, 65, 67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되게 큰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가 평균 28 정도라고 보면, 28을 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떠들 때, 50이 나오면,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기준점은 생각하지 마시고, 아, 크다, 작다. 그러면 집에서 어느 정도의 데시벨이 나오면 연습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트럼펫이 여기서 이 소음 측정기로 재봤을 때, 자, 여기 보면은, 80이 넘으면 혼잡한 거리, 또 90이면 화물 트럭 소리, 즉, 80이 넘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겁니다. 또 70, 70은 혼잡한 차도, 70 정도 넘어가면 좀 시끄러워지고, 80이 넘어가면 아주 시끄럽다. 그리고 50이면 조용한 사무실, 조용한 거리, 즉, 50 정도 데시벨이면 집에서 연습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피아노 치는 데시벨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재봤어요. 재봤더니 70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는 피아노도 못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거리 나가서 재니까는 차가 없을 때는 65 정도, 차가 쑥쑥 다닐 때는 70, 교차로 정도 오면은 80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30은, 지금 30 안되죠? 이거는 속삭이는 소리, 조용한 방이랍니다. 10은 숨쉬는 소리.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내었을 때 80 이상이 넘어가면은 시끄럽고, 50에서 60이면은 그냥 조용한, 그냥 두 사람이 대화하는 정도의 소리. 그 밑에는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옆에다 딱 모두가 볼 수 있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째, 이 트럼펫을 한번 야금기를 끼고, 전자 뮤트를 끼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감으로만 해봤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뻥! 뻥! 떠들면은 지금 6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악기로 트럼펫, 과연 얼마나 나오나 재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 측정기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좀 오차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그냥 폰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하는 거고, 지금 폰을 쓰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영상은 컴퓨터 화면 녹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화면의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도 좀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소리의 크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펫, 우리 한번 쏘를 부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주 편안하게 낸 소리예요. 힘 주지 않고 77 정도 도를 부러 볼게요. 자, 어떻죠? 소리가 높아져도 이 데시벨로 나오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세게 한번 부러볼게요. 자, 80이 나오고 있죠. 조금 작게요. 작게 부러도 7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번에 제가 이 컴퓨터, 스트레이트 뮤트를 꼈을 때, 6, 70% 소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트레이트 뮤트. 자, 제가 편하게 부른 겁니다. 아까 78, 77, 지금? 다시요. 그죠? 한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합주 때 음향 효과로 쓰는 거다. 자, 컵을 여기다가 달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작아지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얘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7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작게 해서 커졌다 한 번 작아볼게요. 이 데시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 를 가지고, 아니, 시 가지고 할게요. 크고 작아지는 거는 10 데시벨 내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전번에 제가 이 사일런트 뮤트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을 참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도 이걸 우연치 않게 후배가 이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면은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겠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대화 내용이 전부 5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일런트 뮤트를 전자 뮤트죠. 껴봤을 때 소리는 제가 작게 부른 것이 아니라 편하게 부른 겁니다. 자, 크게 부러 볼게요. 작게 40대에서 50대 60을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64.5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떠드는 소리보다 이 악기 소리는 작다 이겁니다. 50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도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찍게 된 것입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좀 궁금했을 사항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일런트 뮤트를 빼고 제가 이제 그 양말을 한번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얘를 막는 거죠. 지금 색스폰 닦는 걸로 자, 그러면 자, 60이 다 넘어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다 막혔기 때문에 음정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사일런트 뮤트나 이 컷뮤트는 자, 컷뮤트 스트레이트 뮤트는 여기 바람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일런트 뮤트는 여기 바람 나오는 구멍이 작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흡을 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단, 단점이라면 뭐라 그랬죠? 음정이 조금 높다. 그래서 튜닝 슬라이드만 조금 빼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미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리코다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코다 소리가 작을 것 같죠? 얘는 과연 얼마만큼의 데시벨을 갖고 있을까? 얘도 한번 솔를 불어볼게요. 72가 넘고 있습니다. 72가 넘고 있습니다. 70을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펫 뮤트를 꼈을 때 조금 작게 부는 것 트럼펫을 작게 부는 것과 거의 같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템버린은 템버린은 과연 어느 정도의 데시벨을 가질까요? 자, 숫자가 72, 34, 50, 64 살살하면은 작은 소리 크게 하면은 70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악기가 갖고 있는 모든 악기들은 거의 7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피아노가 70 넘었다 그랬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 색스폰도 하니까 색스폰도 한번 자, 엘토 색스폰 얘도 70대 그냥 편하게 부른 겁니다. 70대가 나왔습니다. 자, 소프라노도 한번 부러볼게요. 자, 얘도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리코다나 소프라노나 비슷합니다. 자, 테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70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악기들은 그냥 트럼펫, 소프라노, 알토, 리코더, 템버린 다 70이 넘는다. 70 중반에서 80대 중반까지 간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는 뭐죠? 시끄러운 소리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방음이 된 연습실 아니면 넓은 홀 야에 이런 데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펫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트트홀이니까 트럼펫을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펫에 그냥 데시벨은 소리의 크기는 소울 77 똑같죠? 자, 컴 뮤트를 꼈을 때 0.3 정도 줄어드는 74 다 자, 이 사일런트 뮤트 커야 50대 중반까지 간다. 마지막 헝겊이나 맞고 있는 양말 어휴, 너무 꽉 막았네요. 이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70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습실 이용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월 얼마씩 들어가고 또 들에 나가기도 힘들고 차에서 연습하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귀가 망가져요. 하지만 이 장비 하나로 앞에 악기사에 갔더니 이것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야마 대리점에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 소리는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와 같다. 그래서 이건 소음에 어떻게 보면 해당되지 않는다. 는 저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전번째 저도 이 소리 크기를 감으로 해놓고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떠드는 자체가 60이 넘습니다. 자 우리 연습할 공간만 있으면은 트럼펫 실력은 빨리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종합해서 우리 선생님들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하나 하셔가지고 즐겁게 즐거운 트럼펫 아무데서나 행복하게 연습하시기를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